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까 김연정 의원과도 얘기 나눴지만 김건희와서 명품팩 수소율과 관련해서 김건희 청문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무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여사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 해당 사건은 위반상이 없음. 종결 처리했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 전원위원 5명 전원을 다 증인 신청해서 물어볼 예정이다. 어떤 부위원장은 심지어 뇌물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맞아요. 말 조심하라고 했겠죠. 금품수수로 바꿔야 된다. 왜 그런 말을 썼는지 우리가 진짜 국민이 들어봐야죠. 궁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반부패 기관이잖아요. 반부패 기관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가 기호율병을 받는 영상을 보고도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서 법이 미비하다. 국회의원이 놀아서 그렇다. 희한한 논란을 하고 있어요. 제재 조항이 없다는 주장으로. 아니, 알선수재죄라는 게 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면 된다. 이거를 Q&A로 해서 온갖 때 홍보하고 다닌 게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왜 국가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냐. 정무위원들은 사실 이거 굉장히 따져야 될 일이고요. 정말 그러면 배우자들이 디올백이나 이런 거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국가가 부패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권익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이거를 밝혀내야 된다. 민주당 정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정무위원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빨리 하셔야죠. 정무위원장이 없으면 야당 의원끼리라도 임시 상임위원장을 뽑든지 어떻게 하든 그냥 정무에서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 사항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모 교육감은 배우자가 30, 40만 원 상당의 전복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걸 바로 가서 교육청 밑에 감사실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대통령도 디올백을 받았으면 바로 가서 신고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걸 조사를 했어야 되고 언제 인지를 했는지 신고정말 했는지 아니 근데 갑자기 그게 대통령 기록물로 둔갑되더니 외국인이 줘서 괜찮다. 외국인 얘기가 나오고 준 사람이 스토킹을 갑자기 했다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스토킹을 아니 스토킹을 그럼 자기가 약속 잡은 손님한테 스토킹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도 진짜 제가 볼 때는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별의별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국민들의 바보라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스토킹 범죄자가 준 물건이 국가 기록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분명히 다 검사하고 들여보냈잖아요. 그러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통 다 같은 팀이에요. 한 범죄를 위해서 그걸 성공시키려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있던 보좌관 두 명 있죠. 공범입니다. 최재형 목사님이랑 같이 협력관계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려보내줬잖아요. 그렇게도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있네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운영위가 오늘 열린다고 하니. 지금 개의 예정입니다. 11시에. 운영위는 대통령실 앞에 다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가족, 측근들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다 물을 수 있어요. 기록물이라고 하니까 그거 확인하러 가는 약속. 회의에서 잡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는 이번 운영위에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지난 2년간 행한 수의계약. 원래 지방정부나 공무원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의계약 액수가 무한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도 K스포츠재단하고 태권도 용역계약을 해서 순방 단일 때 6억, 7억 계약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실체도 없는 K스포츠재단이랑 계약했냐고 그랬더니 국가 안보 때문에 그렇게 했다. 똑같은 원리로 나오고 있네요. 그런 수의계약이 정말 보면은 근거도 없고 과거 이렇게 거래한 사례도 없는 업체들이 많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건 누가 다 소개했을까요? 그런 거를 한번 파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할 일이 많다.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어떤 과거의 업체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런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이력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남발했다면 이 역시 굉장한 특혜이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해야 되고 이 역시 국정조사, 국정감사까지 이어져야 된다. 법을 어겼으면 고발도 당해야죠. 그래서 오늘 첫 단추죠. 운영위가 개의가 되면 어떤 각오를 보일지 저희가 생중계엄께 전달해야 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11시 개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구혁신당에서도 김건희 회사 관련해서 내일 공수처를 간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는 오늘 오전에 공수처 가서 기자회견 하기로 저희가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내일 오전 10시 반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루 늦춰졌어요. 그리고 엠바고가 걸렸어요. 엠바고가 걸렸어요? 네. 거기 가서 기자회견을 어떤 내용을 할지는 박은정 의원님과 차규근 의원님 그리고 이규원 대변인이 함께 갑니다. 그때 발표하는 걸로. 그래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권익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청계산장 가서 900만 원어치 한 후 먹은 내용에 대해서도 강명 위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사기관에 맡겨야 할 차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앙아시아 순방 갈 때 김여사 보좌관 두 명 함께 데리고 간 것이 혹시 대통령 부부가 한국에 없을 때 이 둘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면 진실이 나오게 될까 봐 우려 때문에 데리고 갔다는 생각을 일단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파견을 누구 보낸 것처럼 도주대사든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박 누구 검사든 연수 연극으로 보냈잖아요. 그렇게 보내버린 게 아닌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권익위에서 낸 종결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아까 김지효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알선수재 등으로 고발하고 엄정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알선수재는 아마 피할 수 없을걸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지금 고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장도 내일 내일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한번 저희가 현장을 보도록 하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강민정 대변인 밑에 화면이 바로 운영위 회의장 앞의 모습입니다. 두근두근합니다. 네. 운영위 첫 운영위기 때문에 많은 분의 관심도 모아지게 될 것 같고요. 21대 국회에는 운영위가 사실 무력화가 됐었죠. 윤재욱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안 열려서 너무 답답하다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했었어요. 지금 저렇게 화면 보시면 얼굴이 환하게 웃음꽂히는 분들 있죠. 네. 민주당 분들이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둡다. 그러면 민주당 분이 아니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자들 또 곽상원 의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곽상원 의원도 지금 운영위 참석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국회 현장의 모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부터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부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마이티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마이티비는 슈퍼챗도 받고 있습니다. 슈퍼챗 쏴주시면 저희가 기쁘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또 좋아요를 눌러드립니다. 슈퍼챗에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좋아요 누르기. 그 다음에 댓글도 그 밑에 또 달 수도 있고. 아 소통이 가능하네요.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 제가 눌러드립니다. 그럼 또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김건희 여사 공수처 고발권에서 네. 잠깐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과거에 제재 규정 없는데도 기소해서 유죄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죠. 검찰이 좋은 예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민 씨가 민정수석 시절에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에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가지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단 소득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상태인데 장학금을 받은 것은 조국 대표의 경제적인 공동체. 가족이니까. 네. 경제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기소를 하고 어쨌든 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건의기가 종결한 것처럼 해석을 해보면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관련한 규제도 없지만 자녀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규제 제재를 했잖아요. 이거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그렇네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럼 여기까지 가볼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수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적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죠. 그럼 처벌이 가능하겠죠. 같은 경제공동. 한 지갑을 쓰는 사이니까 부부 사이인데. 그럼 기소가 가능하겠죠. 그렇네요. 그 전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디올백도 그렇지만 사실은 최 목사님이 양주도 선물했거든요. 그러네. 3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드셨을까요? 듀얼. 양주는 그런데 법정인들 말 들으면 양주는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인 상황이 때문에. 병이라도 있어야지. 예전에. 병은 병이 있어야지.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냈대요. 루이 몇세인가라는 이름을 가진 정말 비싼 양주를 받았는데 과연 대통령이 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위반이 아닌가. 그런데 마셔도 된다라는. 그거는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셔도 된다고 해요. 병은 내놔라. 병은 있어야죠. 병은 있어야죠. 병은 내놔라. 병은 있어야죠. 그리고 화장품도 있고 샤넬 화장품 향수 이런 것도 있고. 균제도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사실은 이게 지금 밝혀진 게 그거지. 그 줄을 섰다잖아요.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영상에도 좀 끝에 나오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 받은 게 정말 엄청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많네요. 이게 권익위 판단에 따라서 끝 종결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전례들도 뭔가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되고. 운영위에서도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죠. 가족이죠. 운영위에서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법사위 관심이 모아졌다면 오늘 이제 또 운영위가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실 관련된 또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